한정판 딱 한 피 쓰면 무조건 내 건 거 몰라?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선물 줄 때 좀 받지 그랬어. 앞으로 짠 음식을 먹으면 넌 내가 생각낼 거야. 어때? 이제 나도 특별해졌지? 특별한 사람도 가끔 라면도 당기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. 근데 오래 못 가. 금방 질리거든. 넌 공태성한테 그런 존재야.